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양쪽 비싸네 양쪽 비싸네 양쪽 비싸네 양쪽 비싸네 귀가 들지 못했어 그때가 틀본 것 같을때는 지아이필스 이거 여기서보세요 이게 뭐야 일부러 가고 가리 같은 거 질이 떠오르지만 오늘 만들어주시면 2주동안 흙을 말려야하구요 그 다음에 처벌 갑자기 부끄럽다 귀엽네 아 그래도 고릴라 보여줘야하겠어 그런 것도 가능하신데 귀가 있으면 접시 크기가 조금 작아지시긴 하세요 스펀지에 물 묻혀주신 다음에 물을 한번 꼭 따주시고요 이런 자국들을 최대한 힘을 빼시고 좌우로 여러 번 닦아주시면 이렇게 정리되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계실게요 프린트 갑자기 또 안 돼서 이걸로 일단 형태를 잡으시고요 그림하고 이렇게 하시는 쪽으로 할게요 짧게 잡아주신 다음에 끝 라인에 맞춰주셔서 한번 콕 집어주시면 나무판에 걸리시거든요 그럼 상태에서 오시는 분은 흙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 반대 분은 흙을 너무 사용 안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 손을 잡아주시면서 요정도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실게요 얼굴이 손 잡았네 두드려 주신다는 느낌으로 높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두께감만 일정하게 쭉 한번 작업해보실게요 집중이 너무 많이 들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말이야 찍는 맛이 안 나는데 자 이제는 탱탱탱탱 면이 면이 잘해 됐다 해 주셨으면 이게 채색하실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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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앞에 실리콘면 보이시지 하나씩 찍고 어디 하지? 안에 날까? 보인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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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아 어때? 어때? 남편이 남편이 따로야 어? 아 진짜 없어졌어 아이스크림 맛이다 너무 잘하네 진짜 아이스크림 맛이다 너뿐이 없네 진짜 아이스크림 맛이다 고등학교에서 택배 손질 삼겹살 게사 아멘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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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나 물겠지? 나 물겠지? 우리 옷들 저렇게 많이 입지? 아 진짜 귀엽다 이거 새인데? 새있다 새있다 야야야 나 못 지나가 신기해 내 룸? 저거? 진짜 싫어 일단 다 왔어요 아 진짜 세상이 왜 보이죠? 아 그렇죠? 왜 나오냐 저거 저거 그때 이거 맨날 같은 거 다 왔겠나? 아니 진짜 잘한다 늘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계란 노른자 같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다 흐 으 으 으 우리 프로는 그런건 으 으 으 으 살짝 무서운데? 뭐 있는거야? 어 들어간다 다행이다 아 여기 새해 처음 왔는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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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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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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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뭔지 설명하세요. 아 뜯어봐. 다시 와. 왜? 한번 뜯어.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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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어어? 어휴 진짜 귀엽다. 아 진짜 반가워. 아 진짜 반가워? 아 진짜 귀엽다. 헐 진짜 센스 대박. 선생님. 네. 진짜 귀여워. 귀여워. 아 이거 더 예쁘다. 헐 이런 선물 없었다. 진짜. 이런 거 사러 온다고 하는 거. 올려야 되는 거? 이런 거 사러. 아 진짜 웃기네. 집주인입니다. 집주인입니다. 왜? 이렇게. 이렇게. 핸드폰. 대부분. 잘 안. It's not. 잘 안. 안. 아 2, 3도입니다? 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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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한 김치 이제 온것같은 시간! 너무 맛있어 많은 국물이 좋아해서 먹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의 영상은 아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